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걸림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정비사업 조합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 대규모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 재고를 위한 방안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3년 한시적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관련 규제 완화책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폐지 추진도 실제 실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좌초시키는 원인은 행정적 장애물보다는 고금리 장기화와 건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공사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상세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적인 부분들은 건드렸지만 현실과 경제적인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공사비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추가적인 분담금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지원안 실행을 위한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까지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